연습이 되게 타이트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무대 너무 좋았거든요 2시간 만에 맞춰보고 그리고 높아했어 천재들이야 근데 은혜 언니가 진짜 꼼꼼하게 막 맞아 해줘서 해주셔가지고 은혜 언니가 진짜 약간 리더처럼 동작을 세세하게 되게 다 잡아주셨어요 안무도 다 잘 잡아주시고 저희 맏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던데 아 세상에 저희들도 그 무대에서의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야 그 느낌인데 어쩔 수 없어 웨이브 웨이브 이 파트 이 파트가 다 이게 다르더라고 지난주에 저하고 방송 끝나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모니터를 회사 대표님하고 뭐 같은 다 같이 했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걸 보여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궁뎅이 이렇게 실룩 실룩 오랜만에 소연은 진짜 현역 아이돌의 짬을 보여줬어 맞아 맞아 카메라 시선처리 이거 장난하네 시선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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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이렇게 딱 안 놓치더라고 안 놓치더라고 안 놓치더라고 무조건 앞에 있는 카메라 봤어요 계속 아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찍겠다 이게 짬바야 이게 짬바야 그래서 역시 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룹 활동 하셨던 분들은 다르지 다르지 대형에 막 익숙하다 저희 남편이 소연 씨를 보더니 너무 순수하게 예쁘게 자란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여보는 너무 때가 많이 묻어 이미 집에 안 갈래부터 네 많이 묻어 있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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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? 아니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막 빵빵 터질 때마다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표시를 흡사 아니 흡사 15년차 개그맨들이 늙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초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포커페이스 하는 연습을 매진을 했고 근데 포커페이스 한 거 지금 여기가 빨갛게 얼굴만 하여고 나머지 봐야지 명치가 뜨거워야지 여기부터 쫙 이제 다음번에 상체 메이크업 들어가는 근데 아비씨는 몇 가지 필살기가 있는 분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 재밌던데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소연 씨 어머님께서 그 너 비울 포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요 하필이면 제가 이제 얼굴 공개했을 때 두 분이 바지를 여기 입으셨더라고요 엄청 끌어올리 저는 원래 좀 타이트하게 입거든요 저도요 저도 원래 원래 타이트하게 입는데 엄마가 보더니 제가 상의가 좀 길고 좀 이렇게 넓은 옷을 입었고 청담동 며느리도 입으셨잖아요 누가 입혔어? 이러더니 왜 거기 섰어? 이러더니 왜 거기 섰어? 왜 거기 섰어?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아니 그 우리 소일도 어땠어요? 방송 좀 보시고 그 저는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어디가요? 그러니까 너무 이걸 안 틀리려고 집중을 하니까 맞아 맞아 그 무대 할 때 얼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귀여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막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티나지 않았는데 이동을 할 때 약간 그 그룹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댄스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은 약간 그 걸그룹 걸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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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씨 한 번만 보자 걸그룹 걸음 한 번만 보자 걸그룹 걸음 네 걸그룹 걸음 잊지 않아야 돼 잊지 않아야 돼 잊지 않아야 돼 잊지 않아야 돼 아 저러구나 이거 배워갔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현아님이 약간 장군걸 모를 걸음 대단하나요? 다절로 노래를 막 하시고 할 때까지는 이렇게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냥 걸어가지고 당당하게 What you don't like a look at 난 생각은 나지 않아 밤새 잔다 오지랖아 그냥 걸어가지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택배 받으러 가는 것처럼 모스카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